울 거야! 울 거야! 모자잌 할게요. 모자잌 할게요. 모자잌 해주세요. 잠시만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진짜! 중간 문사 있어요. 안 온다면 오늘? 울 거야! 울 거야! 진짜 이렇게 간다고? 언니 시험은 3번이야 3번 지도 안 돌아보고 3번을 찍으라고 그러면서 가네요 우와 이소 왔어? 안녕 너 안 오는 거 아니었어? 이소야 우리 이제 갈려고 우리 이제 방금 왔어 서울 갈려고 나 방금 왔는데 오늘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돼요? 언니 나랑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요? 너랑 뭘 찍어줘? 폴라로이드 내가 열어가니까 달려 아니 와 진짜 야 여러분 저 손가락 손톱이 매일이 하나가 없어요 눈동자는 어제 그런 파트가 있었나요? 그런 게 있어요? 안 해 다행히 했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 여기 너무 무서워 언니 나가자 왜? 재밌는데? 촬영 못 했어? 왜? 따라라따 따라따 따라따 깜짝함 엘러디로 왜요? 들어왔어? 뭐야 이거 언니 거짓말이죠 내가 왜 거짓말이야 숨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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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